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김대원입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이어지면서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기상해일에 의한 파도 넘침이 있을 수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는 새벽부터 비가 오겠고요. 오후에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춘천 6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대구 9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춘천, 대전 12도, 광주 15도, 대구 13도로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일 날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성영상과 일기도를 통해 기압계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붉은색의 하출문이 남부지방을 지나가고 있고요. 약하게 강수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제주도는 가끔 비가 이어지겠고요. 전북 남부와 전남권, 경북권 남부, 경남권에는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최대 5mm 내외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또 전북 북부와 경북권 남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동해 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상에는 북동풍이 불겠는데요. 태백산맥에 부딪혀 발달한 구름대로 인해 아침부터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국 남부지방에는 대기 상층의 저기압성 회전이 보이고요. 기압골 전면에서 하층운이 점차 발달하고 있는데요. 대기 하층에는 저기압이 발생하여 내일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겠고요.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강수 지역과 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전남 해안에 비가 시작되어 낮에 충남권과 충북 남부까지 늦은 오후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어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20에서 60mm, 제주도 산지에 많은 곳은 80mm 이상 되겠고요. 강원 영동 중남부,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에 10에서 40mm,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에는 5에서 3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예상 적설은 강원 산지에 5에서 10cm, 많은 곳은 강원 중남부 산지에 15cm 이상 되겠고요.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수 유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이미 많은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내일 밤부터 습하고 무거운 눈이 강하게 내리면서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내륙에도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빛도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저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풍 전망입니다. 내일 경상권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경남권 해안과 제주도에, 밤부터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상 상황도 좋지 않겠는데요. 풍랑특보가 발효된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일부 동해 남부 앞바다와 남해 동부 앞바다, 동해 남부 해상의 물결이 매우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합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상해일 전망입니다. 내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시간 동안 300파스칼 이상의 기압 변화라는 급격한 기압 변동이 예상되겠는데요. 내일 낮 13시경에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만조 시간이 나타나면서 기상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소형 선박 등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